동대문구 답심리도서관이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합니다. 오는 28일 수요일은 2배로 도서대출의 날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존 최대 5건에서 10건으로 도서대출이 가능합니다. 또 4층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1인당 2점에 한해 최대 7일 동안 도서관 DVD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. 대출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도서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